아, 봤어? 음, 이분도 보지 않았어? 아, 어떤 제품인거야? 음, 먹고 싶진 않아요 지금? 너무, 여기 먹었는데 안 먹었어 진짜 맛있어? 거품에서 온거야? 그 안전한 거 하지 않았어? 그 안전한 거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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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안전한 거 아니야? 아니야 걱정해서 온거야? 일곱쯤에는 좀 공기해서 일일전에 몸이 찬이 난 것 같아 좀 챙기면서 할까 일일지 않았지? 귀가니 차가워 아 됐어 그냥 거놔 또 안 먹고 싶었는데 안좋아해 괜찮다는게 너무 나쁘다고 손 씹으면 나쁘지 아 병원 가긴 해야겠는데 귀는 게 없어서 맞아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거기서 안 들어가 지금 안 먹고 싶다고 생각 없다니까 정말로 하지마 아 내꺼에 기억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나 또 가 알았으니까 제발 제발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안왔어. 안왔으니까 제발.. 제발. 거기 좀 나왔어. 그냥 약이라도 먹고.. 휴지 해야지.. 안 돼.. 지금은 끊지 않다니까.. 밥이 먹고 안 들어간다고.. 끊었다니까 왜 끊을.. 그냥 흔들어서 그런건가.. 쉽게 안 써줘야 된다니까.. 알았으니까.. 일단 옆에는.. 좀 나도.. 쓰니까 제가.. 알았다고.. 알았다고.. 알았다.. 그냥.. 알았다.. 이것도 참.. 아직까지 안 해주면 되는데.. 아직까지 안 해주면 되는데.. 뜨거워.. 뜨거워.. 알겠어.. 알았다니까.. 걱정 안 해주면.. 걱정 안 해주면 되니까.. 그런가 봐.. 눈이 좀 아냐.. 응.. 조심히 다녀와.. 조심히 다녀와.. 도행자가.. 안에 있으면 열려가 되니까.. 그래.. 제가.. 제가.. 알겠어.. 알겠어.. 제가.. 알겠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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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